고통, 희열, 그리고 평화... 죽음은 언제나 아름답다. 지금 내 노트에 네 이름을 적고 있다. 필멸의 존재는 귀를 기울이고 내 심혼곡을 들었다. 스킬 주문이 뭐였지? 아, 알키. 육신을 산산조각 내고 영혼을 불살라 주지. 생명, 영혼을 바라먹고 사는 기생지요. 별을 깎는 고통 끝에 죽음을 살았다. 소리가 자극적이야. 좋았다. 알았어. 죽음이 느껴져다. 도망간다. 이 사이받도 멈추어간다 죽음 모두가 듣기를 도움말씀 도움말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